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키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4달러 정도를 살펴볼 거고, 네 번째 챕터도 4강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점점 글이 재밌어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헬렌 본디의 문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읽을 때 원서 읽는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같은 지문들은 우리가 저자도 모르고 그리고 가속도가 붙기도 전에 그 저자의 문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한 달락만 읽고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서 읽기가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저자의 문체를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가속도가 붙게 되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다 비슷비슷해서 원서 읽기가 처음에 한 두 챕터가 좀 어려운 거지 좀 읽다 보면은 가속도가 붙고 아주 이제 재미있어요. 제가 단어장 또 이 네 번째 챕터에 대한 단어장을 또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먼저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 더 얼리스트 페이즈 오브 히스 미스트리죠. 미니스트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에 가장 초기의 페이즈가 뭐예요. 우리 어벤 마블도 페이즈 3가 있고 페이즈 4가 있잖아요. 이게 국면이죠. 국면 예 가장 초기의 국면에 예수께서는 베이스 원셀프 인이에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근거지를 두다 입니다. 근거지를 두다 예수께서 어디에 근거지를 주셨어요. 가버나움에 근거지를 주셨죠. 가버나움. 근데 그 가버나움 어디에 동격이죠. 바로 번창하고 있는 어업 마을이죠. 그죠. 어디에 있어요. 북서 쪽이죠. 북서 해안인데 갈릴리 바다의 북서 해안에 있는 아주 번창하는 어업 마을인 가버나움에 근거지를 두셨어요. 그러나 라이트 from the start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데 시작부터 인데 라이트가 붙었으니까 맨 처음부터 예요. 맨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여행 하셨죠. 어디 주변을 지역 마을들을요. 그리고 settlement는 뭐냐면 이게 정착지에요. 마을과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변을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의 메시지를 take out이 무슨 뜻이겠어요. take out이 원래는 사람을 없애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의미로 밖으로 꺼내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죠. 누구에게 as wide on audience as죠. 이게 가능한 한 많은 청중에게에요. 근데 이 많은 청중에게 라고 했을 때 이 wide를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wide를 뺐을까? 왜 그러냐면 이 as의 품사가 이게 부사에요. 부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뺀 거에요. 이렇게. 이게 as도 그렇고 so도 그래요. so.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관사 쓰고 명사 쓰는 어순. 이거는 좀 너무 디테일하긴 하지만 나중에 저랑 문법을 공부할 기회가 곧 찾아올 거예요. 아마 월말쯤, 연말쯤 되면은. 그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let her day는 뭐뭐보다 오히려죠. 약간 전치사 느낌인데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께서는 뭐 하셨어요? sort out이죠. 찾아나셨어요. 새로운 청중을.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네, confront them이죠. 그들에게 with 이하의 내용으로 직면시키면서. 뭘 직면시킵니까? 그의 긴급한 메시지. 뭐의 메시지? 오브 더 어프로칭 킹덤이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급한 메시지로 그들을 직면시켰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찾아나섰어요. 에브리웨어는 어디든지죠. 그가 가는 어디든지. 아주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동사적이게 주어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because they hoped to be healed죠.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던 거고. 또 몇몇은 어떤 정치적이고, 아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뭐예요? no doubt는 뭐예요? 이게? amado도 되고 틀림없이도 돼요. 둘 다 돼요. 뜻이 좀 반대인 것 같은데 amado 되고 틀림없이도 됩니다. 두 개가 뜻이 다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뭐예요? 부분이 되려고. something new exciting이죠. 새롭고 그리고 아주 흥분되는 것의 일부가 되려고 그냥 온 거죠. 자, regarding은요. 전치사죠. 뭐뭇에 관한. 뭐뭇에 관한. 예수에 대한 그 견해들은요. buried. 다양했죠. 몇몇은 간주했죠. 예수님을 뭐라고요? 선지자로. 아마 뭐와 같은 거예요? 라이크 존 더 베프티스트죠. 바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거나 또는 원 오브 더 이스라엘 프로펫 오브 올드죠. 옛날의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같은. 그쵸? 사람 중에 하나. 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그를 생각하거나 others. 다른 사람들은 시작했죠. 의문시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인지 아닌지죠. 이게 명사절로 왔네요. 과스천 동사고 바로 그가 Might be something more. 더 대단한 무언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시하기 시작했죠. 질문하기 시작했죠. 아마 심지어 뭐예요? 더 something more이 something more이랑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아마도 wronged for 메시아죠. 간절히 기다리던 그죠?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심지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다음 드라마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그죠? 그러나 things는 이제 이렇게 쓰일 때는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들이 seem to have been less good at home 집에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거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게 될 건데 바로 메티와 그리고 루크 마가와 누가가 둘 다 뭐예요? suggest that 데디아를 암시하죠. 바로 예수의 가족들이 알았었는데 from his conception 이 책에서 이걸 번역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도 말하고 넘어가는 게 날 것 같아서 이 책에서는 이 his conception을 예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바로 예수님의 임신이에요. 이 컨셉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부터 를 얘기하는 겁니다. 잉태했을 때부터 뭘 알고 있었어요? 데디아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죠? 천사가 와갖고 마리아에게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임신 때부터 예수의 가족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destined for 하게 되면 뭐뭐 할 운명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역할을 위한 운명 지어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예수의 임신 잉태죠. 잉태 때부터 이미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하고 누가 둘 다 암시하죠. 보여주죠.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알아요 몰라요. No nothing of this. 그거를 전혀 몰라. 마가복음에는 그냥 바로 예수님이 저기 광야에 나타나시죠. 그래갖고 세례받고 바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마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가족이 와서 뭐하기 위해서 와요? To take him home.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미쳤다고. 그들을 무시하시는 예수는 예수는 ing로 이렇게 시작하거나 과거 분사로 시작하거나 편용사로 시작하고 컵마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요 내용 그냥 주어에다가 갖다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수식해주면 돼요. 그들을 그들이 누구의 가족들이죠? 예수님 잡으려고 온 예수의 지저스 패밀리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하시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를요? 어셈블드 크라우드 바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대디아를 말씀하셨죠? 간접 목적어 대절이 직전 목적어가 되겠죠. 그의 진짜 엄마와 씨블링은 뭐예요? 씨블링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죠. 그의 진짜 엄마와 형제자매가 뭐가 아니다? 나레이버삐가 보이죠? 뭐가 아니에요? 그의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뭐다? Those who believed his one word 바로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 그죠? 근데 이거 성경 본문에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예수께서 그의 홈타운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사렛이라는 뭐 서제스천이 없죠. 어떤 암시가 없어요. 이 동격의 대절이 E 덜 A B로 지금 A B로 이렇게 확장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의 가족 집이 가족이 사는 집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암시가 없고 또는 심지어 그들이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스탠드 업 포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서포트죠. 네. 그를 지지했다라는 암시도 없어요. 뭐의 앞에서 바로 지역의 반대의 직면에서 예수님을 서포트 했다라는 가족들이 서포트 했다라는 암시 또한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while 존 존 요한 이죠. 요한 플레이스 두었대요. 뭐를요? 예수의 엄마를 어디에다가 뒀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요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크루시픽션 십자가 장면에 등장시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등장시키는 반면에가 되겠죠. 반면에 there is no record 기록이 없어요. 뭐에 대한 그녀의 존재에 대한 그죠? 어디에는 마가와 누가와 마테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가 누가 마테는 뭐예요? 뒤에서 부연 설명해 주죠? base their account on 마크 예요. 마가 보금에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세계 그죠? 요거는 마리아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전승은 십자가 형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엄마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t much to go on here 많은 것이 낫이니까 없죠? 뭐할 go on 여기에서 뭔가를 계속할 많은 것이 없지만 there is enough 충분히 있대요. suppose that 대디아를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바로 어떤 대디아의 내용이 뭐예요? 일반적인 assumption 가정이죠. 동격에 되시죠? 예수의 가족이 support 지지했다라는 바로 그의 사역을 지지했다라는 support 했다라는 일반적인 가정이 이게 주어져 이게 어떻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suppose 우리가 추정하는 거로 충분하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in many respects 많은 측면에 많은 면에 있어서 이 긴장 또는 갈등 이죠. 이게 쉽게 설명될 수 있었죠. 만약에 예수께서 엘디스트 니까 이게 마지죠. 마지 마지 이렇게 쓰는게 맞나? 첫째 첫째라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그죠?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그가 would be expected 이에요. 기대 받았을 텐데죠? 뭐하는 것으로? take his place 그의 자리를 취하도록 기대받았을 거예요. 어디에? 바로 가족의 머리 가장이죠. 가장의 그 가족의 머리에서 그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겨 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담의 ing 니까 그리고 run 하면 운영했다는 거죠. 가족 비즈니스를 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arrange는 준비하다 마련하다 바로 그의 여동생들의 결혼을 또 준비하고 마련했을 거고 둘이 또 뭐 했어요? provide for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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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의 엄마를 부양하고 젊은 형제자매들 어린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부양할 거 부양 하면서 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주고서 분사고문으로 지금 3개가 나온 거예요 running arranging 그리고 providing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의 머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취하도록 기대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t might well have a field to his family 인데 자 that year 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that year 라고 그의 가족 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죠 보였을 것이다 가 됩니다 이게 모호처럼 보이다니까 대대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보였 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로서 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그 바이올로지컬한 패밀리가 나의 패밀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 마땅히 첫째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무시한 것과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who then 그러면 예수께서는 regard 다음에 목적어가 후로 간건데 원래는 whom이 되어야 되죠 목적격이니까 이게 근데 영어에서 목적격을 잘 안쓰고 점차 후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주격관계대명사와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사람일 때 who하고 whom이잖아요 근데 둘 다 who후로 쓸 때가 요즘에 있어요 이거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물일 때는 둘 다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위치스죠 사람일 때는 주격일 때는 후고 목적격일 때는 whom인 거야 다르잖아 그래서 얘를 점차 없애고 있어요 사물일 때는 위치 사람일 때는 후 이런 식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 아무튼 그의 extended family니까 대가족이죠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누구를 그의 대가족으로 누구를 그의 확대된 가족으로 여기셨는가 우리는 이미 봐왔죠 데리아의 내용을 그가 선택했죠 열두를 갖다가 뭘로 선택했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로 그리고 또 뭘 봐왔어요 지금 이 헤브 씬에 다 연결되는 거죠 대절 두개가 엔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운동에 있어서 그러나 분명합니다 뭐가 데디아죠 가짜 주아야 데디아가 분명합니다 이것들이 예수의 유일한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 열둘이 예수의 유일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두 아니야 그들이 그들은 그냥 유일한 자들도 아니었어 그죠 뭐해 그 여행에 어떤 여행이에요 갈릴리 주변을 여행한 거죠 바로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갈릴리 여행을 했을 때도 이들이 유일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마가가 언급하죠 뭐를 얘기합니까 갈릴리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마가가 이 여성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여행했던 자들이죠 여기 보면 나와있죠 15장 40절 41절 그죠 자 그리고 누가도요 이름을 말하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헤롯 헤롯의 스티워드 헤롯의 스티워드 관리인 이런 뜻이죠 구사 구사 구자 그죠 헤롯의 집사인 요 사람의 와이프인 요한나죠 아마 이 사람은 어때요 그러므로 헤롯의 스티워드의 와이프니까 중요한 이거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서는 임포턴트죠 중요한 여성이었을 거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가 언급하지 않았으면이죠 누가 언급하지 않았으면은 알려지지 않았을 수산나 요 세 사람 을 지금 누가가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그죠 마가보검에서는 갈릴리 웨민 이라고만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누가에 가게 되면 이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요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여성들의 존재는요 Did not raise any eyebrow 이게 뭐예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어떠한 비평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보금서에 여성에 대한 비판이 보금서에 없습니다 예 여성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누가 보건 8장에 보면은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그룹은요 되게 컸대요 충분히 컸을 겁니다 뭐 하지 않을 정도로 not to occasion comment 굳이 말을 야기하다죠 occasion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남녀 혼합된 이 그룹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거예요 남자들로만 되어 있는 12명이 아니라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굳이 그걸 갖다가 언급하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섞여진 집단 섞여진 게 뭐예요 남녀 섞여진 걸 얘기하는 거죠 위에 지금 제자들 그룹처럼 이 그룹이 자주 여행했었을 것 같대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바로 술래길에 그죠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룹들이 예루살렘 여행하면서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우리가 get a sense of 어떤 감 어떤 의식을 갖게 되죠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커다란 술래 컴페니 그런 어떤 사람들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야기인데 바로 열두살난 예수죠 어떤 예수예요 left behind in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남겨진 열두살난 예수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커다란 술래길 그러한 사람들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달라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한 달라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는요 이제 또 보여주고 암시하는 것을 대대하라고 여자들이 뭐했다 제공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어디에 바로 이 운동에 예수 운동에 아마도 뭐뭐 하면서죠 자 스텝 스텝 인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게 개입하다 입니다 개입하다 그리고 도우려고 돕고 나서다 정도 예 자 뭐 할 때 환대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개입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스테핑 인 그리고 콤마하고 바잉 바로 프로비전이 뭡니까 프로비전 이게 식량이죠 식량을 샀고요 그리고 오버쓰이는 위에서 보는 거죠 이게 감독하다 그죠 감독하다 그리고 두루 살피다 의 느낌입니다 뭐를요 어떤 플렉티칼리티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형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행 중에 삶의 실제적인 측면들 그런 형편들의 일부를 두루 살피면서 그죠 식량을 사고 그리고 이 환대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개입하면서 그렇게 이 운동에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게 바로 여성들이죠 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우드 프리클르드 이게 뭐예요 프리클르드가 불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못하게 하다예요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를 개인적인 헌신을 어떤 개인적인 헌신 예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헌신이죠 예수와 그리고 뭐예요 그의 메시지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헌신을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suppose that 대디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디아의 내용을 보면 여자들이 좀 더 덜한 제자들이다 누구보다 그들의 남자 상대들보다 좀 더 덜한 제자들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밀리네어리언이죠 밀리네어리언 밀리네어리언 운동이죠 세천년 운동은 근데 그 세천년 운동은 뭐예요 Dead Looked Forward To죠 여기까지네 바로 사회의 변혁을 고대하는 그죠 사회의 변혁을 학수고대하는 세천년 운동들은 종종 어떻게 돼요 Egalitalian이죠 이게 평등주의의예요 평등주의라는 얘기는 남녀평등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예수께서는 뭐처럼 보여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성들을 뭐만큼 as as죠 뒤에만 만큼으로 해석되죠 바로 그가 was welcoming of 웰컴이 승약되어 있는 거죠 그가 남자들을 환영했던 것만큼 여성들도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음 달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마지막 문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러한 여설둥 중에서 한 명이 그죠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가졌냐 예수와 그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예 오늘 이 네 번째 챕터 첫 시간이었고요 제가 말이 조금 빨랐다면 여러분들 포즈 버튼 누르시면서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